이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올거라고 얘기하네요 향도 달라 그치? 여기서 난 냄새도 다르다 좋은 냄새 나고 백상은 역한 냄새가 안 나잖아 바르셀로나에서는 대마초 냄새 엄청 나다가 대마초 냄새 말고도 역한 냄새들 나는데 여기는 향이 좋네 다시 여기가 또 이쁜 골목인데 이 길을 따라서 또 가면은 해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새 있어 너무 이쁘다 저거 뜯어먹어 이거 또는 마스코타야? 네, 이건 마스코타가 헤매도 빠졌어요 여기가 더 이쁘다 100% 더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집들도 엄청 아름답지 않아요? 와 여기가 더 이쁘다 이건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이거 hatte여? 이곳이 다 이쁘다는 여기는 değil니? 이곳에sch 여기 있는곳에 관한 곳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여기가 더 아름다워 조금 더 아름다워 저희는 정말 아름다워 아름다워 보셨나요?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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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아서 좋아 아름다워 여기가 여깄어 여기와 먹는 여기 한국어? 우리는 여기? 네 아름다워 아름다워 다행이 12.30km 저희는 더 앞이 우리는 더 보려고 응 십자가 이렇게 3년간 자고 동아한 여정을 가지때 그런데 다시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행이네 아주 가까이선 백성이가겨서 넌 잘 사는데 나만에서 여기 왔는데 바르셀로네 다 봤어 여기는 바르셀로네 제임스 본 기억나는? 제임스 본? 그걸 이라고 아랫 Nineveh 아아아아아아 제임스 본에서 나온 악역 닮았다 내 목적이 많이 cooldown 저는 너무 많다 하하하하 와 에이오스 나단도 아야 뭐야? 수영하고 있는거야 엄마 사람이야? 그리스마카로 그리스마카로 그리스마카로? 네 왜 에이오스 달리는데? 하하하하 왜 엄청 오는거야 또 나단? 아 조금 네 여름에 수영하면 좋을거래 여름에 수영하면 좋을거래 나 바다수영은 못해 수영장 수영만 할수 나의 목소리를 놔야할수있다 나의 목소리를 놔야할수있다 나의 목소리를 놔야할수있다 여기에는 정신을 먹는다 여름을 놔야할수있다 이렇게 멈출 수영장 저의 목소리를 놔야할수있다 이렇게 쉬고 이제 마치고 이제 점심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넌 의사에 대해서 넌 필요한거 같아 우리는 많이 아마도 네 네, 아, 봅시다 이 레스토랑은 굉장히 좋은 식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들어갈게요 엄마, 엄마가 들어갈게요 네, 엄마가 들어갈게요 진짜 정말 맛있다 우리의 레스토랑은 우리의 레스토랑은 여기야말로 진짜 현지인이 골라주는 현지인이 골라주는 음식점에서 좋은 뷰와 먹거리를 골라주십니다 간연공밥 저는 각 레스토랑은 다른 맛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기름이 있긴 하는데 저는 저렇게 풍선을 많이 넣는 거예요 다 같이 희망할게요 아, 이거 내 뵙이 하하하 예능력을 예능력을 기어는 예능력을 예능력에 이긴가 이게 내의 Ballroo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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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panda intuitive 와우, 메뉴 여기에서 이는 사람들이 여기 이것은 Шitzer 이게 뭐예요? 바칼라오, 대구 바칼라오, 안초와, 아툰 엄마 먼저 드세요 아이고 혹시, vamos a probar? probara, 그럼 여기가 대구 먼저 먹어봐, 이따 음 음 음 텍스쳐? 음 음 음 아, 맛있다 아빠가 좋아해 먹었냐? 아니, 우리 포르투갈에서 먹었을 때는 되게 참는데, 치즈않아 와 와 치즈가 많이 먹어요? 네, 그냥 먹어요 그런데, 레몬은 데가 먹어요? 와 와 나는 이게 이것은 마치기 아아 그래서,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를 손으로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물티슈를 갖다 준거래요 와 와 이 음식은 어떻게 되요? 이 음식은? 아 아 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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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맛 날 거 같아 음 너 뭐해? 뭐해 너 뭐해 갈비찜 갈비찜 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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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vitably 음~~ 음~~ 핫도그가 있어서 그 상큼한 맛이 확 더 올라와요 음~~ 한국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음~~ 똑같이 와~~ 와~~ 바야에 쌀이 들어갔는데 이건 면이 대신 들어간거래요 바야에 쌀이 들어갔는데 이건 면이 대신 들어간거래요 음~~ 이거 더 맛있는데 비데우스 메헐 요도 맛있지 어 이거 훨씬 맛있다 이거 맛이 진짜 짜장면 먹는다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건 약간 진짜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아요 한국사람들은 여기 결제는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계속 아주머니가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안될 것 같아서 커피 아까 사주셔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내고 다음번에 한국 오면 제가 커피 사고 밥은 아주머니가 사주시는 걸로 해서 요번에 결제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와 이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제 성당 쪽으로 걸어가면서 건물들을 좀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쌍그리아 너무 많이 마신게 아 좀 약간 쉽게 올라온다 약간 눈 풀렸어 지금 저기 성당 뒤로 가면은 아름다운 곳이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절벽이에요 여기 성당 옆에가 바로 여기에 옛날 성벽들이 있었던 길이었대요 이게 이게 이렇게가 성벽길이었대 여기가 옛날에 아 아 에세 에세 엄청 오래된 골목이야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었대 아 근데 볼 수는 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1800년대 거야 1800년대 1800년대 110년대 110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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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녀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 세라미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가게에 대해 뭐지? 이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절이 아까 성당 뒷편으로 나오면 이쪽 길이 통로가 있었더라고요 이 통로로 통하면 여기 또 다른 면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성당 뒷면과 또 다른 문을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여기 155년 넘은 문화공간이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관이나 음악 이렇게 하는 문화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로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로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로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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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시체스투어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현실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재밌어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될까요? 시체스 어때요?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여행이 더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바르셀로나보다 굶이지 않고 한가롭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자연경치도 너무 좋고 여기서 1박 하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좋아, 와봐서 액착 귀여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